도구 하나 둘 셋 어... 인사 가죠? 화를 wunder니까 왜 부끄러워 시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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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착 짤 짜리 푸시 업 짤 짤 푸시 업 준비 1, 2, 3, 4, 4, 5, 4, 5, 6, 6, 7, 8, 9, 10, 10 둘 다 뜨네 주 한 번 보여줘 준비도 해봐 준비도 해봐 할 방법은 준비도 해봐 하자 으어 자 다시 자 하나 둘 아 모르게 허락하지 오늘 아니야 진짜 깔짝깔짝 해봐 네 그렇지 지성이 전화 옮겨놓을 수 있어 둘 셋 넷 넷 다섯 아니 저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아니 네 개밖에 못해 넷 오 topping 잘해 잘해 오 진짜 잘해 늘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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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Ö Ha o ito o o 쉬 mówi 아 준비 시작 하나 넷 와 여기 처리가 다섯 오후 오후 여섯 엄마 여섯 어우 잘한다 일곱 일곱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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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켜봐 그러면 내려 그러면 저기에 저기 일로와봐 나 거기에 데려다봐 따라와봐 여기? 이쪽 이쪽 일로와봐 우아 보고싶다 어이파이머 아빠 우리 바이러스도 주로 나 눈이 빠졌어? 다진아 나 눈이 빠졌어 희아 어 죽게. 죽게. 잠깐만 내가 하우스에 들어가 있어 나 안 돼 나 안 돼 나 안 돼 자 일어나가죠 팔굽혀펴기랑 이제 턱관했는데 어디 운동 소감 어떠세요 올림픽 소감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? 네 아빠가 엄청 무서울 것 같은데요 제보는 어제 여기 아빠 큰 날 올라가서 팔 파괴한 게 아니라 턱관 있어요 엄청 높죠 저거 무서운 거예요 저 얼마짜리 남으셨어 지성아? 저거 5만원 5만원 아니야 5만원 아니야 5만원이야? 5백만원이지 8백만원 아니야? 5백만원이야? 이거 싸는? 이게 5만원이야 저거 5만원이야 5만원 저거 엄청 비싸 저거 5만원이 5백만원이에요? 응 저게 5만원 뭐라고? 팔면 안 되는 건가? 팔면 뭐 네가 가지려고? 원래 이렇게 해서 팔까? 아 줄래 지효야 팔까? 팔아서 고기 사먹을까? 5백만원이라고 저 나보다? 5백만원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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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비싼걸? 우리 한 천만원 받겠네 뭐라고? 천만원 농담이야 5백만원이라고? 더 돼 더 비싸 더 비싸 5백만원보다 더 비싸다고? 한 그러면 한 9백만원? 아빠가 저거 매달에다 찌개 저거 부러뜨렸으면 아빠가 쫓겨날 수도 있어 뭐야?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아 네 네 네 네 네 요시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.